할렐루야 4월 1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일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폐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휘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에 대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의 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 곁에 선 자들 이란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소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죽는 마지막 순간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대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빌라도의 선고를 통해서 저는 이제 십자가에 못박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자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라고 일컬해지는 죽음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갈보리 라틴어에서 번역한 표현이 갈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갈보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골이 바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세 개가 언덕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십자가 앞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인 것이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것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써붙였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조롱을 뛰어넘는 그의 실존을 의미하는 표현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 말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리고 아란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열방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상징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는 예수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왕으로 죽더라 이것이죠. 인류를 대표한 맏형이요, 오늘 제2의 아담이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첫 번째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죄가 없기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동일하게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가운데 좌우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상징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은 강도로서 그를 조롱하다 지옥을 간 사람이고 한쪽은 그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인류를 대표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한쪽의 오늘 죄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한다면 똑같은 죄인 중에 계수요, 영혼이 형벌받을 자로만 이해하지 않고 오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를 대속할 분으로 이해한다면 한 사람처럼 최후의 그리고 최초의 구원자가 되지만 한쪽의 모든 인류처럼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BC와 AD는 아닌과 함께 오늘 모든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 백성 한가운데는 성막이 중심이고 그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역사는 군웅할가하는 모든 왕족들과 호족들과 그 다음에 영웅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지나가는 무리일 뿐이에요. 한가운데 변치 않는 역사의 중공은 한가운데 서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은 죽기 위해서 한가운데 서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높이 서있지만 이제는 이분은 모든 인류의 심판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신다. 오늘 이 골고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참 재미있죠. 빌라도는 이 형을 집행하는 자지만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어떠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무슨 부정축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은밀한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쳤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진리 선포한 것 외에는 없어요. 노숙자의 모습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하늘의 진리의 빛이 빛나고 있는 그분 그래서 헤롯도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도 이를 정죄하기는 두렵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오히려 그를 이렇게 그들에게 밀려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허락했지만 그가 더 쓸 것도 없다는 말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오히려 빌라도에 의해서 행정 최종 책임자에 의해서 이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힘이 없어 무력하여 정치 싸움에 패배하여 돌아가신 분이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원하여 스스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왕이기에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목숨을 취할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23절에 그 예수님의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도 취하니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니 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꿰매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24절 그대로 나왔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하나 제비법자 하니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법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런 에피소드 같은 상황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저절히 도륙당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에게만이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 우리는 다 강도입니다. 죄의 사슨 사망으로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받을 갈보리의 양쪽 두 개의 십자가의 장벌인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오늘 그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전합니다. 한쪽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 그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사람 그의 구원주임을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저주의 자리는 오늘 영생의 자리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강렬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는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적 스케줄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표제가 끝까지 최후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부분에 주목을 기울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걸 잃고 지상에 소멸될 때에 과연 곁에 설자가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아는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암을 아는 어머니 이미 벌써 12살 때 예루 성전에서 라삐들과 토론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놀랍게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이 평생 연구한 성경보다 원리적인 보금의 비밀을 설명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최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언을 믿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강렬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일곱 귀신이 나가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마지막에 우리가 남는 것은 그분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며 오늘 그 곁에 끝까지 지킨 자들 물론 이분들도 온전히 믿기는 너무 한계 보이는 상황이 절대성이고 보이는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을 이룰 수 없지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그러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 완벽한 섭리와 주권자의 그분의 성경대로 응하는 여정 속에 나의 선택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택, 의의의 선택, 진리의 선택 당신을 하늘의 상급의 영광스러운 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그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